두장 재고? 두장 재고? 두장 재고? 두장 재고? 두장 재고? 저 블리트에서 죽으면 다음 갬 간다 방금 판특 내가 했으면 1막 시점에서 개같이 망하고 억울하다고 탐문철 울렸음 탐플 잃다고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? 다일런트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? 1층 턱벌레에게? 맞아 흑흑 그래 맞아 아니 미친 체력 1층 턱벌레 와우 몇 데리고? 24 30 옘주 변화함 해야겠는데? 아니? 제거할건데? 중갈 그래 거의 나갔어 2층 아 왜? 쟤 때려 쟤 용서 우열역 2층 육강령은 뚝딱이겠는데 아 예비 돈 주고 사기 싫은데 필요는 안 돼 돈 주고 사기 싫어 뒤로는 안 돼 돈 주고 사기 싫은데 후건 으아 빚을 뻔했네 룸피가 맞긴 할 것 같은데 빨리 오산된 개박같은거 나와야 일단 물음표 간다 엠주니까 아 제비 필요할 것 같은데 먹기 싫다 싫어층 싫어 싫어 아니 왜 깍지란 쉐엄쉐엄 해라 아앗 쉐들 빡티라는데 바바가 내 사일런트가 대단하긴 하네 안녕하세요 아싸 거의 다 온 것 같은데? 거의 다 왔어 거의 그 이 엘리트는 절대 안되고 이걸 고션을 빼네 이걸 고션을 빼네 아 온순 띵가내기 녹바? 불쾌? 펜터? 펜터 필요없을 것 같은데 뭐 저것때메 붕대도 치겠냐고 리얼 킥킥 허허우 고개는 돈주고 살만하지 가방은 아쉽긴 한데 모든걸 다 가질순없는 법이지 모든걸 다 가질순없는 법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에비 있어야 하는데 앱이 있어야 하는데 땡겐은 마법사 가드다란 마법사 왜 때림? 펜턴데 푹셔먹을 필요는 없겠다 아니 도갈 아니 집중 하 집중 애매한데 대비 주는대로 먹었어야지 아 잘못 눌렀다 에임 이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베? 말도 안 돼. 죽어라. 왜 말이 안 돼 인마. 너나 들어. 대단원. 거무나가. 이제 수리검 뜬다. 건무야. 미안해. 미워도 다시 한번. 총 매달. 맞대가리 없네. 성급함 쓸 수 있겠는데. 뭣? 독밥알. 제비쌤? 제비쌤? 말놀임쌤? 맞쌤. 이거 스토로 대단원 방어 안하네. 여우. 왜 무력파 치울까. 야아. 어. 개좋은데? 안 뺏기. 안 뺏기. 아. 드레닐린. 꽁. 헤르릉. 기짓. 기짓. 기. 짓. 비. 애매한데? 저거 있잖아. 불 켜 있잖아. 샤니라 너 집에 불 켜 있잖아. 샤니라 너 집에 불 켜 있잖아. nung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왜 다 주는데 이렇게 꺼주면 뭐가 남나요. 이펙트가 남습니다. 이펙트는 오늘도 첨탑에 혼자 남았습니다. 아직 심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예비 조효. 심장을 잡기 위해서는 사이버거가 많이 필요합니다. 좀 번거롭게 잡네. 심혈관계 질환으로. 아트어택. 심장에 다이렉트 데미지. 와 0 0 0. 스택 관리 왜 함? 그냥 못 패면 이기는데. 솔직히 이만까진 나 이거 유튜브에 독덱으로 올라가겠네 하고 있었으니. 짜잔. 대단원 덱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대단원이 나타나서 다 죽였다. 무력화 지울까? 대단원 1댐 증가. 대단원은 있는데 대단2는 없나요? 없. 대단2 스매시 브라노스. 어! 잘못 버렸어. 킹 부러지는. 이정도 내줘야 아랜스가 맞지. 와 대낭투 아시는구나 멋진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멋진 캐릭터 아잇 심장아 이거 좀 씻어봐라 정말 위대합니다 서생 좀 떠는데 성급함 간지 예예예예예 스웩 2막부터 함께한 반려방어도 포션 완담 엘리트 안 잡아서 점수는 별로 안 나온다 광속 카렌 미머 예엠주특 전투 4개 피하게 해주는 간유물임 예엠주특 전투 예엠주특 전투 예엠주특 전투 예엠주특 전투